자꾸만 나만 보면 안 된대 짜릿한 걸 보니 뿐인데 여기 다른 믿고 있어가 따뜻하잖아 어디를 떠날게 트레일러 오늘은 뭐라고 할까 반칙한 철판에는 시작할 거야 어두운 걸 다 떠나서 속에 뛰어들러 지속한 철판에는 다 찾고 난 다 됐네 소용한 철판에는 전기처럼 난 다 숨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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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칠지 한 번 더 찾고 난 다시 버리게 해서 널 떠날게 널 떠날게 널 떠날게 한글자막 by 한효정